다음 종목. 테스입니다. 테스인데요. 테스 12150원에 20%에요. 12150원에 20%인데요. 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때요? 올라오고 나서 어떻습니까? 올라오고 나서 지금 옆으로 조정 구간이죠? 요번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조정을 이끌어내고 있어요.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10500원이란 부분은 어땠습니까? 깨면 기분 좋겠어요? 안 좋겠어요? 지금 우리 3808님이 봐도 만 이 500원이라는 부분 깨면은 만 500원이라는 부분 깨면은 좀 기분 드럽죠? 이럴 때는 역시 요 가격 근처에서요. 그냥 만 500원이라는 거 깨면은 손절치시고요.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위로 다시 조정받고 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어느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 한 5천원 정도에서 이익을 하면 될 것 같아요.